안녕하세요. 세무서 우편물 읽는 법과 그 대처법 5분특강 원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현금용 수준 감행 안내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분들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현금용 수준 감행점 가입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가입 안내문을 받았을 때 꼭 가입을 해야 될까요? 우리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각종 가입 권유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런 감행점 가입 안내도 안 사요 안 사! 이런 개념으로 그냥 넘겨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걸까요?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분들이 있습니다. 가입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 앞서서 먼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소비자에게 고객에게 현금용 수준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현금용 수준 감행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와는 좀 다른 문제겠죠. 현금용 수준 감행점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 살펴볼텐데요. 먼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법인사업자 그리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직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대상이 되고요. 세무사, 변호사, 또 법무사 등과 같은 전문직 사업자도 현금용 수준 감행점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또 현금용 수준 발급 의무, 의무 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감행점 가입이 의무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금용 수준 감행점 가입 의무, 현금용 수준 의무 발행 이 두 부분이 감행점 가입 부분이 조금 더 넓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금용 수준 의무 발행 업종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글씨가 조금 작지만 제가 일부러 모든 업종을, 대상 업종을 적어 놓은 건데요. 화면을 잠시 멈추더라도 본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현금용 수준 의무 발행 업종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은 매년 조금씩 변하고 변동이 있는데요. 보시는 화면은 2019년 현행 세법에 의한 업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현금용 수준 감행점 가입 시기, 안내 시기 언제일까요? 자, 가입은 사업자 등록증, 등록일, 또 개업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 직전 연도 연 환산 수익 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라서 새로이 그 가입 의무가 생긴 개인 사업자들인 경우에는 자, 2019년도에 2,400이 넘었어요. 그러면 2020년 3월까지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맹점 가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가 빈번해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음식점 같은 업종이 있을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단말기 설치 시에 신용카드 가맹점과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또 반대로 신용카드 건수, 또 현금영수증 매출 건수가 적어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들도 있겠는데요. 이 경우에도 우리 세미래 콜센터 ARS 126번을 통해서 가입을 하고 거기서 발급도 가능하세요. 또 현금영수증 사업자 LGU땡, K땡 이런 사업자 사이트에서 가입을 하시고 발급도 가능하십니다. 또 올해부터는 홈텍스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이지만 가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불이익이 있겠죠. 미가입 기간의 수익금액 1% 가산세 있습니다. 다만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이 가맹점 가입 의무가 생긴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이 가산세 계산 대상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맹점 가입이 의무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이 배제되고요.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굉장히 유리한 단순경비율 적용도 배제되게 됩니다. 또한 발급 의무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20% 가산세 있습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안내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5분특강 오한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